매일 듣는 영어 뉴스, 본 영상을 통해 적은 시간이지만 꾸준한 연습으로 가랑비에 오시졌듯이 직독직해 직청직해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어총취의 도우미 귀뚜라미가 함께합니다. 어제 들으셨던 뉴스의 복습입니다. 새학기가 시작되어도 학생들을 등교시키지 않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할 미국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주 소식입니다. 텍사스에 11억여 년의 아이들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다이비드 윌리스의 도우미인 딥대이 무엇일까요? 캘리포니아의 학교에서 다시 간사히 볼 수 있습니다. 학원에 동시에 코로나19 를 확인하는 시점에lee, 일반적인 학생들은 해첩량이 가능할지요. 오늘의 뉴스는 낭트에 있는 고딕 양식 대성당의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난 프랑스 소식입니다. 아무 도움 없이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요약입니다. 프랑스 검찰은 낭트에 있는 고딕양식 성당 화재에 대한 수사 중에 한 남자를 구금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 화재를 방화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화재로 성당의 17세기 오르가산과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이 손상을 입었습니다. 오늘의 뉴스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는데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바다쓰기입니다. 빈칸을 채워보세요. 한글로도 괜찮습니다. 이번에는 대본을 보며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prosecutor, a public official, 정부에 관련되어 who charges somebody officially, 공식적으로 누군가를 기소하는 거죠. with a crime, 어떤 범죄에 대해서 and prosecutes them in court, 법정에서 그들을 공식적으로 기소하는 사람, 검사라는 뜻이 되겠고요. prosecutors, 검사들의 모임, 그 조직은 검찰이 되겠죠. detain, to keep somebody, 누군가를 in an official place, 어떤 공공장소에 두는데요. and prevent them from living, 그리고 그들이 떠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거죠. 구금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Gothic,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딕 양식인데요. 고딕 영어식 발음은 Gothic, 흔히 번데기의 TH 발음이라고 하죠. Gothic이 되겠습니다. Built in the style, 어떤 양식으로 지어졌는데 that was popular in Western Europe, 서유럽에서 아주 인기가 있었던 from the 12th to the 16th century, 12세기에서 16세기 사이에 and which, 그 스타일은 has pointed arches, 뾰족한 지붕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and windows and tall thin pillars, 그리고 창문들 있고요. tall thin pillars는 아주 크고 기다란, 기둥이 있다는 고딕 양식이 되겠습니다. blaze, a very large fire, 아주 커다란 화재죠. especially, 특히, a dangerous one, dangerous fire란 뜻이죠. 아주 위험한 대규모의 화재를 blaze라고 합니다. arson, the crime of deliberately setting fire to something, 어떤 범죄인데요. deliberately, 의도적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setting fire, 불을 놓는 거죠. 어디에, 뭔가에 불을 놓는 방화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stained glass, piece of colored glass, colored glass, 어떤 색깔이 입혀진 유리의 조각들인데요. that are put together, 같이 함께 모여서, to make window, 창문을 만드는데요. 그 창문은 showing pictures or special designs, 어떤 그림이나 어떤 특별한 모양의 디자인을 보여주는데, especially in churches, 교회 건물에, 흔히 stained glass라고 외래어로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미 아시는 단어일텐데, stay란 것은 명사로, a dirty mark on something, 뭔가 이렇게 묻은, 때같은 묻은 어떤 얼룩이죠. that is difficult to remove, 제거하기 참 어려운 때 묻은 것들, 그런 뜻이고요. 동사로는, to change the color of something, 뭔가의 색깔을 바꾸는 데, using a colored liquid, 색깔이 들어가 있는 액체를 가지고, 일종의 물감이라고 하겠죠. 그런 걸로 색을 입히는 것, 그래서 거기서 stained glass가 나왔고요. 우리가 집에서 주변에 흔히 보는 것은 stainless 제품들이죠. 그것은 stain란, 얼룩이란 뜻이고, 때, 그런 뜻이고, list, 없는, stainless 제품은 녹이 슬지 않아서 닦기 참 쉽죠. 본문의 내용을 의미단이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Prosecutors in France say, 프랑스의 검찰은 말했습니다. A man has been detained, 한 사람이 구금이 되었다고. In an investigation, 이런 조사 속에서. Into Saturday's large fire, 토요일에 일어난 아주 대규모 화재 속의 조사 속에서. In Nance Gothic Cathedral, 화재는 어디에 일어났냐? Nantre에 있는 고딕 양식의 대성당에서 일어났습니다. They are treating the blaze, they는 prosecutor죠. 검찰 또는 검사들은 the blaze, 그 대화재를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As suspected arson, 방화로 의심이 되는 방화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It destroyed the cathedral's 17th century organ. 그 화재는 이 대성당의 17세기 organ을 부수겠고요. 부수었다는 얘기는 뭐 탔다는 얘기죠. As well as momo 뿐만 아니라 stained glass windows, stained glass 창문들과 함께 그 organ을 파손시켰습니다. 예, 본문에서 보고 지나가실 것은 발음인데요. Nantes, 프랑스의 Nantre라는 도시죠. 영어식의 발음은 Nantre가 되겠고요. 우리말 외로로 들어온 우리식의 발음은 Nantre라고 하죠. 그런데 불어식 발음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Nantre 이런식이 프랑스 발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organ 보면은 O-R-G-A-N 우리말로는 organ 또는 예전에는 organ이라고 썼던 것 같은데 실제 영어식 발음은 R의 모음이 받쳐지지 않았으므로 앞에 있는 모음을 길게 장음화시켜서 organ, organ이 좀 가깝했습니다. 발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발음은 맞고 틀리다, 옳고 그름의 차원에서 보시기 보다는요. 언어의 목적인 의사소통, 상대방과 의사소통을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발음을 하는 의사소통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보셔서 꼭 맞고 틀리다, 네가 맞고 내가 틀리다, 내가 틀리고 너가 맞다 이런 것보다는 어떤 발음을 해줘야 상대방이 더 이해를 할까 그래서 미국 사람이나 영국 사람, 영어 원어민과 얘기할 때는 낸츠하고 발음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아무리 영어로 소통을 하더라도 프랑스 사람과 얘기를 한다 그럴 때는 그 지역의 지명은 프랑스식으로 해주면 상대방의 존중의 표시도 되고 그런 표시를 할 때 의사소통도 아주 원활히 일어날 것으로 봅니다. 오늘은 프랑스 낭태에서 일어난 고딕 양식의 대성당 화재 소식이었습니다. 눈을 감고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프랑스의 프랑스는 넌스의 가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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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큰 힘이 되는 여러분의 구독 부탁드리고요.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